1시간 만에 배우는 ms 워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1시간을 투자하시면 ms 워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업무에 유용한 팁도 익힐 수 있는 아주 보람찬 시간이 됩니다 자 ms 워드 화면이에요 뭐 여러분의 버전 전혀 개념치 마세요 내가 ms 워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커서 깜빡깜빡 거리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입력해 보죠 참고로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휠 위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서비스는 뭐 각 부처나 연구자들이 신규 사업에 신규 사업이나 연구 개발 사업을 조정하고 평가할 때 자동으로 내려오죠 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자가 연구 개발 관련 정보 활용을 뭐 극대화 이렇게 극대화 함으로써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관리한다 자 어때요 어 이렇게 입력 저 손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에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함께 쳐보라고 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엔터를 꽝 치면 어떻게 되죠 한 달락이 끝난 거죠 맞죠 여러분 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하나의 달락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달락이 시작된다는 걸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들여쓰기 작업 많이 하잖아요 에 그 달락의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들여쓰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럼 들여쓰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 홈탭을 제가 볼게요 홈탭에 보면은 여기 단락 그룹 이라고 있어요 그죠 단락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여기 요거 단락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은 첫 줄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첫 줄 이렇게 하면 한 글자 들여쓰기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확인 누르면 들어가져요 이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첫 줄 그 첫 줄 들여쓰기를 했는데 되긴 됐지만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께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락 그 메뉴에 보면은 들여쓰기의 값이 글자 글자 글자로 나와 있고 그런데 나는 글자가 아니에요 난 pt로 나와 있어요 이런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게 버전 때문에 그런 거냐고 반문하시는데 버전 아니에요 그러면요 세팅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파일 메뉴에 그 옵션 메뉴 보이죠 옵션에 들어가면은 고급 카테고리 고급 보이죠 왼쪽에 고급 들어가면 표시라는 메뉴를 찾아 보세요 표시 네 이렇게 표시에 보면은 문자 단위 표시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한글과 같은 눈금자 우리가 눈금자를 쓰는 건 문서의 폭을 시각적으로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눈금자도 역시 여러분 cm가 안 되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요거를 cm로 바꿔주면은 한글에서와 같은 눈금자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 문자 단위 표시 요렇게 세팅을 해 놓으세요 됐죠? 확인 이렇게 그러면 눈금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표시 그룹의 눈금자 여기 체크를 하면 눈금자가 보이고 체크를 빼면 눈금자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눈금자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눈금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예 이게 문자 바로 몇 글자 몇 글자까지 한 줄에 입력할 수 있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위는 cm 단위가 맞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특수 문자를요 Ctrl key하고 F10 눌러서 제가 문자를 입력했었는데 이 ms 워드에서는 그 특수한 문자 뭐 네모 표시 동그라미 별표 이런 메뉴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래 참고사항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여러분이 특수 문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삽입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삽입 메뉴 누르신 다음에 이 그룹에 보면 기호 그룹이라고 오른쪽 맨 끝에 있어요 여기에 기호라는 말 보이죠? 오메가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기호를 눌러요 누르면 다른 기호 들어가요 그러면 자 먼저 보세요 기호 있죠? 기호 탭을 눌러서 글꼴을 현재 글꼴 요걸로 세팅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현재 글꼴 그룹 안에 하위 집합을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목록을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 형식 화살표 온갖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많군요 네 많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도형 기호를 골랐어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쓰는 웬만한 것들 다 나온다 그럼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뭐 별 골라 볼게요 까만 별 이렇게 골랐어요 삽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닫기 필요 없으면 닫기 이렇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표 서식을 많이들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표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일단 보여드리죠 여기서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삽입 메뉴에 표 그룹에 표가 있어요 보이죠? 자 요 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이렇게 몇 줄 몇 칸짜리 푠지 말해봐 그럼 여러분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몇 개만 골라봐요 저는 4 곱하기 4 4줄 4칸 띵 어때요? 음 표 만들어줬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연습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나다라마 이렇게 써보세요 가나 참고로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ms 워드도 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브 메뉴는 두 개입니다 표 디자인 서브 메뉴와 레이아웃 메뉴 이렇게 두 가지에요 표 디자인은 말 그대로 표에 모양을 내는 거니까 표 스타일 그리고 표에 테두리선 배경색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메뉴고요 레이아웃 메뉴는 표의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줄을 삽입해라 줄을 빼라 칸을 삽입해라 칸을 제거해라 이런 메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우리가 표 편집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레이아웃 메뉴에 모두 들어 있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가와 나 사이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 너라는 애를 넣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거기서 갖다 놓고 행 및 열 보이죠? 여기서 나의 왼쪽에 삽입을 하면 되죠 그래야 가와 나 사이에 한 칸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에 삽입 하나 생겼어요 이해되죠? 아 빼고 싶은데요 삭제 뭘 삭제해요? 열을 삭제하겠다 열 이렇게 간단하죠 저는 가 밑에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러분도 써보세요 나 1과 2 사이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커서를 1에다 놓던가 2에다 놓으면 되겠죠 2에다 놓으면 이 2 바로 위에 한 행을 삽입해라 1에다 놓으면 1 바로 아래 행에 아래 행을 삽입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1에다 놔볼까요? 그럼 아래 삽입 어때요? 아 세상에서 표가 제일 쉽네요 그쵸? 이거예요 그 다음 삭제하려면요 행 삭제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표 자체를 선택 만약에 나하고 다 이 두 칸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나에다 클릭하고 마우스 잡고 키보드 잡고 이러면 너무 업무양이 어때요? 네 업무양은 뭐 똑같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MS 워드에서 표를 많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단축키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나에다 커서를 한번 놓고요 시프트 키 보여요? 여러분 키보드 시프트 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화살표 위 아래 왼쪽 왼쪽 오른쪽 있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바깥에 클릭 자 이번에는 이 표의 전체 크기를 줄이고 싶네요 그럴 때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 오른쪽 끝에 보면 네모가 하나 더 있어요 참고로 왼쪽 위에 이 방향은 표 전체를 선택하는 역할이고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네모는 이 표의 전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키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드래그 힘 줘요 꾹! 드래그 안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으로 다시 안으로 슝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이에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 여기 두 칸을 요 두 칸 범위 잡았어요 제가 이 두 칸에 대해서만 표의 열의 너비를 줄여야 된다면 마우스를 요렇게 갖다 놓습니다 경계선에 그리고 끌어요 그럼 어때요 아 선택한 그 칸만 너비를 조절할 수 있군요 맞아요 가능하죠 그 다음 다시 붙잡고 늘리면 이렇게 맞춰져요 가능하죠 요거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했어요 표의 맨 마지막 줄에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놨어요 올려만 놔보세요 그리고 쭉 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마지막 행 하나만 커졌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 행 모두가 똑같은 크기이길 원해요 그럴 때는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모를요 행 높이를 똑같게 해 이렇게 잡아주면 모두 균등한 높이의 행 높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표 작성과 관련한 키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표 작업을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단축키를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1행에 어 나 여기 어 그 1하고 그 옆에 칸 있죠 요 두 칸을 한 칸으로 병합하고 싶어요 병합을 하려면 여러분 범위 잡고 어떡해요 네 여기 셀 병합 이거 누르거든요 그쵸 이렇게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아 나 병합한 거 다시 두 칸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셀 분할 이렇게 두 개의 열로 확인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자 알려드리죠 펌위 잡으세요 또는 클릭하고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어 병합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알트키 보여요 네 알트키 한차키 옆에 알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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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상태에서 아 알트키 누르고 A 눌러봐요 알트 A 다시 한번요 자 범위 잡고 알트 A 눌러요 그리고 알트 A 눌렀죠 그리고 M 이렇게 어때요 어 병합됐네 됐죠 아 안 됐어요 컨트롤 키하고 Z 누르면 원상 복귀됩니다 다시 연습해보세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A 눌러요 먼저 한 박자 쉬고 손 떼고 M 병합 됐어요 요 메뉴 봐요 어 그랬네 한 칸 됐네 그쵸 반대로 나누려면요 네 알트키 하고 A를 먼저 눌러요 알트하고 A 그리고 P 됐죠 어 나 열개수 두개로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돼요 연습해보세요 다시 자 키보드만 이용해 볼까요 클릭하고 어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띵 띵 그 다음에 알트 A 누르고 M 알트 A 누르고 P 엔터 꽝 어때요 오 좋은데 이게 훨씬 빨라요 됐죠 이게 바로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게 병합하고 분할이니까요 이해되죠 자 된다면 파일에서 세문서 눌러보시겠어요 파일 메뉴 눌러서 세문서 눌러봐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오죠 그러면 저하고 함께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할 거냐면 자 보기 메뉴에 뭐 이렇게 인쇄 모양 저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표를 MS 워드로 서식 많이 만들잖아요 표를 만들 거예요 어 한 다섯 칸 그 다음에 어 일곱 줄 다섯 칸 일곱 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삽입해서 표 눌러서 다섯 칸 일곱 줄 이렇게 5 곱하기 7 땅 이렇게 됐어요 네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저 이제 크기 좀 줄일게요 숭 컨트롤 키 하고 아래로 굴리면 작아져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끝에 어 첫 번째 줄에 세 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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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다 낼름 써요 뭐라구요 담당 옆에 칸에 과장 옆에 칸에 부장 이렇게 써요 담당 과장 부장 썼죠 자 이렇게 써요 다 됐죠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얘네들 보이죠 자 얘네들의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제가 줄일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 보이죠 여기는 여러분 이거 두 개 범위 잡으세요 잡고 네 그 다음에 ALT A 누르고 M 눌러서 병합 그리고 써요 결제 엔터 꽝 결제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결제라고 쓴 칸이 있죠 요 앞에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쭉 이제 줄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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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담당 과장 부장 보이죠 얘네들도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줄여요 쭉쭉쭉쭉 쭉 줄이세요 찍 찍찍찍찍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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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가능하죠 자 요렇게 줄입니다 너무 많이 줄였나 예 요정도로 그리고 결제를 좀 더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놓으세요 자 너무 많이 줄인 것 같다 예 요정도로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얘네 세 개는 이걸 뭐 똑같이 범위를 다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네이아웃에서 열 너비를 갖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됐죠 자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기 두 개 보이죠 어 두 개 범위 잡으세요 잡고요 곧바로 Alt A 누르고 M 눌러서 경비 청구서 이렇게 써요 경비 청구서 씁니다 됐죠 그리고 요기 밑에 여러분 자 보시면은 요 밑에 결제 보이죠 요 밑에 좀 더 네 여러분이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보이죠 얘네들의 행 높이를 좀 늘려요 한 요정도 요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늘려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이제 써봅니다 사용자 자 사용자를 쓸 건데 문제는 어 요 한 칸을 세 칸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lt A 누르고 P 그러면 열 개 쓰 세 개 3 쓰자마자 엔터 꽝 이렇게 됐어요 네 안되면 마우스 클릭해서 써도 돼요 일단 익히는 거니까 그래서 써요 사용자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옆에 칸에 부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부서 칸 있죠 요걸 조금 줄이세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요거 범위 요렇게 잡았잖아요 여기 요렇게 마우스 잡고 요렇게 움직이면 돼요 조금만 요렇게 들어와 보세요 부서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 여기 밑에 뭡니까 지출총액 청구 내용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똑같이 자 이렇게요 여기는 요거를 두 칸으로 쪼개요 요렇게 범위 잡고 Alt A P 그러면 열 개 쓰 두 개 엔터 꽝 하겠습니다 자 치면 어때요 나눠지죠 그럼 여기다가 곧바로 써요 뭐라구요 지출총액 아래 줄에는 청구 내용 이렇게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예 사용자랑 길이를 똑같이 맞춰 줘요 이렇게 잘 되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다시 부서 옆에 결제 보이죠 여러분 결제랑 같은 줄이죠 여기 결제랑 담당 보여요 요거 두 개 병합을 해 볼까요 Alt A 누르 M 그리고 써요 성명 이렇게 그리고 성명 쓰고 요 한 칸만 범위 잡고 한 칸만 이렇게 끌면은 움직여요 요정도로 됩니까 네 이렇게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옆에 두 개 범위 잡고 성명 옆에 범위 잡고 Alt A M 병합되죠 그 다음 그 밑에 지출총액 보이세요 그 옆에 나머지 띵띵띵띵 범위 잡고 Alt A 놓고 M 그 밑에도 범위를 띵띵띵띵띵 잡은 다음에 Alt A M 띵 제일 간단하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서부터 Shift 오른쪽 방향키 띵띵띵 눌러서 Alt A M 해서 사용내역 이렇게 써보세요 됐나요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번호 이렇게 써요 자 번호 쓴 다음에 여기 여러분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자 끌어야지 나는 니가 이 정도 왔으면 좋겠어 요렇게 그 다음 옆에 간에 내역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 금액을 쓸 건데 금액은 요 두 칸 범위 지정하고 Alt A M 하고 금액 그 다음 옆에 칸 이동해서 비고 이렇게 써주면 된단 얘기에요 와 표가 순식간에 끝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번호 내역 이 밑에 이제 여러 개의 줄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 줄을 삽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메뉴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곧바로 그 레이아웃 메뉴의 여기 아래 삽입 있죠 요거를 눌러도 됩니다 또는 단축키가 얘도 있어요 어 뭔데요 아래 여러분이 행을 삽입할 때는 Alt 하고 J Alt 하고 J를 먼저 눌러요 Alt J 그리고 L 이렇게 눌러요 그럼 L을 누르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요 요 요 요 요 알파벳 보이죠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래 삽입 BE 어때요 생긴다 그쵸 아 근데 이거 알파벳 다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에 익으면 빨라요 네 그래서 Alt J L B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우스가 빠르겠어요 마우스가 그럼 아래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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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긴 더 빠르네요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 편한대로 하시면 돼요 손에 익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 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하나 둘 두 개만 더 삽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네 개 하나 둘 두 개만 더 요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다가 제가 아 하나 더 하는 게 낫겠군요 자 하나 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자 여기에 이거를 다 병합을 시킬 거예요 아 여기를요 전부다 네 그러면 어 시프트키 누르고 뭐 방향키 띵띵띵띵 아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띵띵띵띵 누르고 Alt A M 눌러서 쓰면 돼요 뭐라구요 네 지급 정산내역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지급액 이걸 쓸 겁니다 자 지급액 써요 지급액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급액은 여러분 이 앞에 클릭해서 범위 잡고 얘만 끌어요 요렇게 맞춰봅니다 쭉 요렇게 맞춰줘요 지급액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조금 더 눌려도 상관없으세요 요렇게 눌려줘요 지급액 자 됐죠 그 다음에 지급일 요거 한 칸 옆에 지급일을 써야 됩니다 근데 칸이 없죠 자 눌러줘요 여러분 Alt A P 그리고 열 개수 두 개 꽝 어때요 나눠지죠 그럼 이 칸에다가 지급일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 지급일은 요렇게 조금 여러분 요 칸을 요렇게 끌어주면 요렇게 조절이 되겠죠 자 지급일 하고 요기에 이제 지급일 쓰고 수령 확인 써야됩니다 여기도 두 칸 나눠볼까요 Alt A 그 다음 뭐 P 그리고 엔터 꽝 되죠 그리고 요 칸에다 뭐라고 써요 수령 확인 옆에 칸에 서명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아래에 전부 다 범위 지정하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눌러줘요 그리고 Alt A M 간단하죠 자 그리고 씁니다 뭐라구요 비용 정산 시 해당 청구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이렇게 내용을 써줘요 자 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 ㅁ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은 이렇게 특수문자가 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골라보세요 어 ㅁ 누르고 한자키 이거는 엑셀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특수문자 네 얘도 그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문자 여러분 삽입해서 기호 눌러서 입력도 되지만 표 안에서 작업을 할 때 ㅁ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이렇게 특수문자를 삽입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됐죠 자 다 됐으면은 어 이런 애들 있죠 전부 다 글씨 크기 지금 10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음서를 좀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글씨 다 보이죠 일단 얘네들 범위를 모조리 다 잡아 버리세요 쭉 잡은 다음에 글씨 크기를 여기 크게 보이죠 호음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이게 한 단계 더 크게 이런 뜻이에요 크게 이렇게 좀 커졌나요 네 그리고 경비청구서 범위 잡아서 한 18에서 20 정도 크게 하세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위아래 높낮이의 가운데가 되면 좋겠죠 레이아웃에서 이거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그 다음 결제 담당 과장 얘네들도 범위 잡고 가운데 홈 그냥 정 가운데 이렇게 눌러버리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어 사용자 부서 성명 청구내역 사용내역 금액비고 여기까지 전부 다 범위를 잡고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정산 전부 다 범위를 잡고 역시 똑같이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은 글씨 크기를 작게 하세요 한 단계 작게 그리고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좀 더 작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표예요 그리고 표에 여러분이 이 바깥에 굵은 선 이런 거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러시는데 그건 자 여기서 여러분 표 자체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이아웃에 가면은 아 표 디자인으로 오세요 선 굵기 색상 이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에서 이 테두리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보다 디테일한 작업을 원한다면 테두리 옆에 상세 옵션 테두리 및 음영 옵션 있죠 이거 누르세요 들어가면 적용 대상이 표인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표 맞나요? 네 맞아요 표가 맞으면은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상자 보이세요? 이걸 한번 눌러요 자 상자 참고로 굵은 표 굵기가 좀 굵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께를 눌러서 좀 더 굵은 선으로 바꿔요 어때요? 적용됩니까? 확인 이렇게요 안에 선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지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일단 변경 됐어요 자 들어온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선의 굵기를 1피트로 할 거야 또는 1과 2분의 1 원래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걸 고른 다음에 안쪽에 요 얇은 선을 넣을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보이죠? 띵 자 들어갑니까? 여기도 띵 들어가시죠? 요거예요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확인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됐어요?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 표를 여러분이 평화롭게 늘 인쇄를 해서 경비 청구 할 거다 그러면 어 사람들이 뭐 저 경비 청구 좀 하려고요 그러면 어 이거 서식 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업무를 봤었는데 어 갑자기 이 경비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해서 이제 내역하고 금액 입력해서 합계를 알아서 내게끔 하는 엑셀 문서로 얘를 재활용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워드 문서의 이 서식을 또 엑셀에서 또 만들어요? 아니요 불합리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워드 문서를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이거 보시다시피 엑셀로 저장하는 형식 없어요 여기 메뉴 보시면은 보여드리죠 형식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워드는 있어요 워드 XPS 뭐 이런 거 XML 문서 한글 문서로 저장 이런 건 있지만 엑셀로 저장하는 형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요 네 바로 이 표 맨 오른쪽 위 클릭하면 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때 컨트롤 C 컨트롤 C는 다 알죠 4천만의 기본 지식 5천만의 선택이에요 컨트롤 C 이렇게 화면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단건 없어요 그쵸? 자 컨트롤 C 했어요 엑셀로 갑니다 여러분 자 엑셀로 가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자 새 통합문서 눌렀어요 엑셀이에요 자 엑셀에서 여러분이 아 나 뭐 셀의 너비를 조정할래 그러면 이 셀들을 A부터 쭉 범위 여기 여기 이게 바로 열머리끌이에요 범위를 쭉 잡아요 잡은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여기 열머리끌에서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를 좀 작게 하세요 뭐 한 4 엔터 꽝 이렇게 좀 작게 하세요 여기도 이만큼 잡아서 한 4 자 열너비 4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커서를 다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놓고 싶은데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들어와요 아 진짜 들어온다 네 이렇게요 됩니까 네 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그때 이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손을 보면 돼요 열 머리끌의 너비를 뭐 4로 하신 이유가 뭐 또 있습니까? 이런 분 계시는데 아니요 5로 해도 되고 6로 해도 돼요 다만 열 머리끌의 열 너비가 커지면 이 문서의 너비가 넓어지니까 어 제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끔 4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겁니까? 당근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 K 과장이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어 삽입 생기잖아요 아 여기도 삽입 생겨요 이렇게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아 되네 네 된다니까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높이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기도 좀 넓히면 돼요 이렇게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행의 높이 이런 거 범위 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 끌면 돼요 얼마든지 변경돼요 이렇게 엑셀이에요 얘는 아 그러네 그쵸 비고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식으로 아 된다 그럼요 그리고 여기도 행의 높이 조절하고 싶다 이건 엑셀은 좀 더 수월하죠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워드에서 좀 힘들었던 작업 어 이 번호를 1번부터 매길 거예요 그럼 1 워드에선 1 2 3 4 이거 쓰지 않고 뭐 자동 채우기 물론 있긴 하지만 엑셀이 더 빠르잖아요 1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찍 끌고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내역 쓰고 금액을 입력하면 뭐 여기에서 뭐 합계가 나오게끔 할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얘네들 여기 보이죠 여러분 i의 9번지 부터 i의 18번지 까지 합계다 그럼 는 썸 i 구해서 i 18 이렇게 하고 엔터 꽝 미리 쳐놓으면 돼요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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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1번 내역 뭐 그래서 뭐 비품 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에 입력하고 금액 5000원 엔터 꽝 하면은 5000원 들어간다니까요 아 아 이렇게 워드 문서를 다시 엑셀로 또 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가능하죠 아 복사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번째 또 엑셀에서 이제 반대로 워드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엑셀에서 우리가 이런 문서가 있어요 자 엑셀에서 작업한 문서에요 이렇게 이 엑셀에서 작업한 문서를 워드로 워드의 어떤 문서로 삽입을 시키고 싶어요 음 그러면 자 보세요 엑셀에서 여러분이 작업한 이 문서 내용 보이죠 이걸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요 컨트롤 C 하면 어때요 어 선택이 되네 그죠 되죠 그리고 워드로 가요 자 워드 문서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요거 표 제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를게요 참고로 안 없어지죠 삭제에서 표 삭제 이렇게 누르면 지워져요 자 이렇게 그럼 제가 엑셀에서 컨트롤 C 눌렀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은 붙여넣기 옵션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아 그러네 그럼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에는 원본 서식 유지면은 그냥 이 서식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연결 및 원본 서식 유지 이 말 보이세요 이거는 그 데이터의 연결과 서식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에요 엑셀의 서식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대상 스타일 연결 및 사용이에요 스타일을 그대로 서식을 갖고 온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얘는 그림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아예 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보고서를 쓴다든가 할 때 이 엑셀 문서를 뭔가 계산할 요량이 아니고 이 엑셀 문서를 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워드 문서에서 연동하여 쓸 게 아니라면 이미지 캡처 이것만 할 요량이라면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는 뭐냐면 텍스트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의도가 워드 문서로 삽입을 하고 이 내용이 엑셀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이라면 워드 문서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원본 서식 연결 및 원본 서식 유지 보이죠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어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자 제가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 표 이거 선 긋고 하는 거 고칠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표예요 여기 표 디자인 네이아웃 보이죠 일단 모양 바꿔 봅시다 자 표 선택하구요 표 디자인 눌러보세요 그래서 펜 색깔 뭐 골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고르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어때요 아 성 거진다 그쵸 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원본 서식 유지하고 연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엑셀의 원본에서 제가 엑셀의 원본에서 자 지금 얘 이렇게 생겼어요 눈여겨보세요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ESC 번쩍이는 건 ESC 누르면 돼요 제가 제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투자자산으로 바꿨어요 투자자산 그러면 투자자산 중에서도 얘는 어 장기 금융 상품 음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금액을 제가 넣었습니다 장기 금융 상품에서 어 예를 들어서 어 2억 3천 5백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5만 50만 원 5백만 원 엔터 꽝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자 신표도 찍겠습니다 이렇게 넓혔어요 자 요렇게 썼어요 그쵸 분명히 복사한 이후에 내용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리고 워드로 돌아갑니다 워드로 돌아가서 보면은 보이세요? 와 변경되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이제 선택이에요 즉 여러분이 이 워드문서에 삽입을 해놓고 이 참고로 삽입한 이 엑셀 문서가 끊임없이 외부의 데이터 엑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내용을 워드문서 안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킬 거라면 원본 서식을 아 그 연결 데이터 이용하고 원본 서식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은 인쇄 작업 인쇄 미리 보기 작업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한글에서는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인쇄 이 메뉴는 단축키 알트 피였어요 그쵸? 근데 MS 워드에서는 어 알트 피가 아니죠 당연히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컨트롤 키하고 F2 우리 맨 위에 펑션키 F1 F2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면은 이렇게 인쇄로 들어오게 돼요 아 이렇게 뜨네 네 이게 바로 인쇄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참고로 인쇄 미리 보기 여기 화면에서도 여기 미리 보기 요 용지 보이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키하고 휠 굴리면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여백과 관련해서는 바로 요 인쇄 메뉴에서 보통 여백 나와 있죠 요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그 형태대로 만약에 여백을 줄이고 싶다면 좁게 이거를 고르면 돼요 그럼 좁게 누르면 문서의 양이 많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게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할 거야 이때 사용자 지정 여백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제본 여백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용지 방향이 가로로 프린트 뽑아야 되는 분들 계시죠 금일 휴업 합니다 이렇게 써 놓는 거 보통 가로로 뽑죠 그럴 때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 요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여백에서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지 종류는 요기 용지 탭 눌러서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려움 없으시죠 그래서 컨트롤 F2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인쇄는 프린터기 연결되어 있고 모든 세팅이 마음에 든다면 인쇄를 누르면 당연히 프린트 돼서 나오는 건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시간은 MS 워드에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뭐 무슨 뭐 스타일 기능이니 글씨를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바꾸세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뺐어요 빼고 그냥 서식 그 첫 줄 들여쓰기 또 들여쓰기 모양이 남들과 달라서 마음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옵션에 들어가서 어 표시 기능에서 어 이것을 글자로 바꾸면 된다 설명 드렸고 센티미터로 바꿔라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하는 거 단축키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작성한 표를 엑셀로 복사해서 붙여서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 반대로 엑셀에서 작업한 표를 워드로 읽어 오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